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아 드디어 오래간만에 촬영하러 가네요 디즈니 플러스 지금 촬영하러 가는데 이번 촬영 장소는 용인이 아니라 파주입니다 파주에서 촬영하는데 너무 좋네요 하지만 비가 옵니다 오늘 장마라서 큰 걱정이네요 비가 많이 내리기 전에 빨리 조심히 안전히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잘 도착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요 일단은 비가 와가지고요 차를 빌렸고 여기서 거리가 몇 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상당히 엄청 내리고 있네요 조심히 안전히 사고 없이 잘 도착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촬영장에 잘 도착했고요 이제 컨디션 조절하고 아주 꿀찰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짠 여기가 세트장인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와 꿀찰되도록 바로 가겠습니다 빠띠 와 메이크업 다 했는데 우산을 안 들고 왔거든요 와 비가 오네요 비가 한번 보시죠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아 우산을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이번 세트장은 대기 공간이 안 보입니다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안 보입니다 아무튼 차 안에서 잘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차량을 수고하는 요런 안 아는 가게 갓 한 공간이 한 명 은행 한 명 동물 여름 네, 저는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이제 슬슬 집으로 이동하고 있어요. 역시 대본을 많이 보게 되면 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꿀찰 잘했고 감독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좋네요.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웬슬 많이많이 하십쇼.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